지난해 2월 첫 번째 미니앨범 널 위한 멜로디를 발표하며 작년돌이란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젝트 그룹 M4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김원준, 백이성, 이세준, 최재훈으로 구성된 그룹 M4의 뮤직비디오 촬영은 지난 24일 목동 야구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M4 정규앨범 1집 타이틀곡 내 사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는 그들의 화기에 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는 3월 정규앨범 1집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편안한 음악으로 다가올 그들의 모습 많은 기대하겠습니다.